하나, 둘, 셋! To the Wailing N3! 안녕하세요, NCD림다! 드리겠습니다! 타이틀곡, M.A.T.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곡입니다. 왜냐면 저희 NCD림의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정말 M.A.T. HOT SAUCE는요. 정말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장르이기도 한데 이게 앞으로 비트가 가미된 힙합곡이거든요. 정말 주문을 외우는 듯한 독특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는 훅이 있습니다. 사실 훅이 굉장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유심히 들어봐 주세요. 곡 제목이 맛인데 저희가 이제 진정한 맛! 강렬한 맛!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이번 앨범은 발매 전부터 선주문량 100만장을 넘어 밀리언셀러를 예고했고 총 171만장으로 자체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멤버들 답변해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성적을 떠나서 저희가 그냥 첫 번째 종교를 7명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하기 전에 저희끼리 단체이기도 하면서 우리 그냥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되게 뭔가 추억 많이 만들고 약간 좀 행복하게 재미있게 하자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팬분들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그냥 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뭔가 더 팬분들과도 더 깊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이번 활동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활동 또 곡도 나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죠.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주신 우리 팬 시즈니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차근차근 성장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멤버들만큼 항상 고생해주신 우리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 각오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주세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그냥 뭔가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냥 성과 혹은 뭔가 성적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재미있게 행복하게 열심히 이 활동에만 집중해서 하겠다는 게 사실 이번에 활동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냥 행복 재미있게 열심히 이게 제일 주요인 것 같습니다.